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. 게임에 참가를 원하지 않는 분은 지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그 옛날에 어릴 때 하는 거 말이에요? 이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 여섯 개의 게임을 모두 위기 분들께는 너에게 상금이 지급됩니다. 바짝 보고 계세요. 제일 센 쪽에 붙어. 그게 살 길이. 애들 게임 규칙 단순화해. 내가 무조건 얘기해줄 테니까 무슨 수로 무슨 수로 써서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! 우리끼리 이렇게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! 게임을 거부하는 참가자는 달라고 처리되라. 게임을 당해. 게임을 지는 당해져. 게임을 보고 계신! 감사합니다.